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저한테는 장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머니투데이도 또 경제방송이니까 이때 대국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스테이트 유니온 어드레스가 매년 1월 말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1월 29일 날 연두교서에서 할 얘기가 없어질 텐데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거기서는 무슨 말을 할지 지금 워싱턴에서는 좀 시끄럽다. 그래서 아무래도 셧다운이 1월 29일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해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이슈는 우리가 꼼꼼하게 항상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ISM 서비스업지수가 또 엄청 부진하게 나왔어요. 예상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작년 7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과연 그럼 12월 고용 서프라이즈는 뭐고 ISM 서비스 부진은 또 뭐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건데 거기다가 12월 하면 당연히 연말 쇼핑 시즌이니까 무슨 택배 회사가 됐든 아무리 온라인이 지배를 했다고 해도 그다음에 마켓의 캐셔가 됐든 알바라도 많이 쓰는 계절인데 이때 서비스업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지? 월가에서는 지표가 널뛰게 하듯이 나오니까 전망도 이걸 어떤 날은 이랬다 저랬다. 널뛰기 아전 인수식 해석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얘기네요. 다음 자막에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협상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블룸버그에서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올렸네요. 일단은 중국의 경제부총리 류허가 원래 여기 참석자 명단에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기대감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게 오늘 미국 증시 이틀째 추가 상승 랠리에 뗄감이 됐고 7가지 관전 포인트는 그냥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오늘 한 10시 반까지 해도 모자라니까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화웨이 더하기 5G 문제 이거 보안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2025, 에너지, 농산물,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중국 국영기업들의 해외 자금 유치에 대한 어떤 장벽을 없애는 것까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미국 상무장관 윌보로스가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애플의 팀쿡이 중국의 매출 둔화를 언급하면서 애플의 가이던스 하향은 중국 매출 둔화 때문이다. 이렇게 탓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의 중국 매출 둔화는 관세하고는 무관하다. 우리한테 따지지 말아라. 왜냐? 아이폰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폰.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아이폰은 추가 관세 부과 대상도 아닌데 왜 그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관세 때문에 중국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아이폰 수요가 줄고 소비자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되겠는데 하여튼 정부 핑계는 대지 맙시다. 이렇게 팀쿡을 한 방 매겼죠. 마지막으로 니온 게이자에는 우리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조기 사임했다. 미국과 트럼프와의 불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안 좋은 소식만 있을 때마다 거의 그 소식을 택배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경계합시다. 생방송 머니투데이 글로벌 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